비상장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스펙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묻지마 투자 바람이 불면서 스펙 주가가 이유없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펙 광풍에 휩쓸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삼성 스펙 4호. 한 주당 2천 원에 발행된 삼성 스펙 4호는 상장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12,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일 기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사이 6배나 뛰어오른 겁니다. 삼성 스펙 4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펙 주가 지난달 말부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일 내의 최저가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 스펙 4호와 삼성 스펙 2호가 1,2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거꾸로 같은 기간 하락률이 큰 종목을 살펴봐도 상위권은 스펙 주 차지입니다. 그만큼 단기간 내의 주가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공모주 청약 광풍이 한풀 꺾이면서 대체 투자 수산으로 스펙이 주목받았다고 분석합니다. 스펙은 원래의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저위원 투자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합병에 성공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3년 내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투자자에게 공모가와 소중의 이자를 더한 투자금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제 스펙은 폭탄 돌리기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스펙 가격이 높아지면 비상장 기업 주주들에게 발행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게 돼 합병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스펙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합병에 실패하게 되면 이는 투자자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펙 주 과열 현상의 한국거래소는 삼성스펙 2호를 시작으로 삼성스펙 4호와 유진스펙 6호 등 일부 스펙을 투자 경고 정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스펙은 손실 구간이란 평가가 나오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머리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 spin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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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zi 감사합니다.